안녕하세요. 날씨온 정유주입니다. 3월 21일 수요일부터 26일 월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이번 꽃샘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기 시작해 목요일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. 하지만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. 그럼 자세한 주간예보 통해 한 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목요일 후반에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강원도 영동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. 그 밖의 강원도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. 이 비나 눈은 다음 날 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.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. 주간예보였습니다.